적금지않을 일어났습니다. 적금지않을 일어났습니다. 적금지않을 일어났습니다. catalываем 저척에 넣습니다. 적금지않은 할 것입니다. 안녕, 예쁜 아가씨 여기 새로 왔나 보지? 이 오빠가 누군지 잘 알고 있겠지? 잠깐, 어디서 봤더라 온도그라운드지? 쉿, 난 다스예요 토니 크루의 뒤를 켜라고 보냈죠 모르는 척 해요 그래야 뭔가 크루의 속셈을 알 수 있을 테니 나도 그런 비밀작업 좋아하는데 나랑 취향이 비슷한구만 나랑 같이 하자고 비싼 돈은 여기다 있네 이걸, 뭔가 속이 딱 핫해지는걸 좀 센데, 뭘로 만든 거지? 쏴 하고 올라오는데 이거 좋다, 오늘 좀 쨍, 너랑 그 시끄러운 쥐하고 동네를 돌면서 좀 주워올 것이 있네 거기에 삼겹쏠싱 사업은 잘 돼가? 쟤 왜 저러니? 난들 아니, 나 괜찮아 삼겹 말라고 어우, 취한다, 취해 누가 나 물 좀 갖다 주지 어? 아기요 잘들어 여섯 명의 의뢰인이 있네 날 위해서 동네에 돈주머니를 흘려놓는다고 했어 날 대신해서 좀 챙겨와라 그리고 너무 관심을 갖는 가드들을 만나면 나눠서 처리하고 돈주머니를 빨리 손에 넣지 않으면 어느 얼빵한 놈들이 가져갈 거야 야! 아, 야! 이봐, 그려, 당신 문제가 뭔지 알아? 비전이 없는 거야 여긴 홧균한 파티장이 돼야 한다고 춤도, 춤도 여자들도, 응? 쟤가 나가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끝이, 끝이, 끝이 어서 14개의 돈주머니나 사라지기 전에 빨리 챙겨와 하나라도 없어지면 돌아오지도 말아지 다음 무역으로 이동 중 도와줘! 으아! 제발! 사격 대신! 안 돼! 차관은 차관! 차관! 차관은 차관은! 차관은 차관은! 차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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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은! 차관은 차관은? 아 마이크 등장 도움말고, 도움말! 대기지완가자! 주사는 무슨 수입이야? 무한 제사는 구속축! 도망간다! 돌을 크루한테 갖다주자